이번에는 또 뭡니까? 육종 마늘에 마늘까기에요? 송도때도 한번 까보세요. 아니요 이거는 안 까보신 것 같아요. 마늘 안 까보셨어 지금 딱 보니까 아니 폭죽 터뜨리려고 이렇게 폭죽 터뜨리려고 이렇게 폭죽 터뜨리려고 하나 둘 셋 묘가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돌아다니더라고 이걸 저도 해보진 않았어요. 이 마늘을 그냥 이렇게 빈 뭐 큰 볼이라든가 아니면 뭐 양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냥 넣기만 하고 흔들어주면 까진대요. 말도 하세요. 진짜. 아닐 것 같은데. 아니 진짜로 이렇게 넣어보고 이거 그냥 닫아가지고 그냥 껍질째 넣었어요. 껍질째 넣어요. 껍질째 넣어요. 껍질째 넣어요. 이거 껍질 까진대요. 말도 안 돼요. 해봐. 그런 거 안 되면 어떻게 했나 그래요. 그렇죠. 말도 안 돼. 그거 어떻게 해봐요. 제가 잘못한 거 아니더라도. 아니 해봐 해봐. 이렇게 해서 까지면 진짜 대박이다. 그러니까. 그냥 쉐이킹해요. 신나게. 대박. 대박. 진짜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. 저거 안 까지면 어떻게. 헉? 정말? 진짜로? 말도 안 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 뭐야? 흔드는 시간에 깔겠다 마늘까지 이래서 까지면 정말 대박이에요 말도 안 돼요 아 정말? 보여줘봐요 아 뭐 코트를 마는 거야? 완벽해 와 와 진짜 대박 와 진짜 대박 아 말이도 안 돼 빠졌네 진짜 진짜 빠졌어 정말 대박이다 마늘 형이 올라오면 좀 더 되는 거야 마늘 형이 올라와 아니 똑같아 뭔가 된 거 같아 넓은 어딘가 오오 이렇게 올라갔어 오오오 오오오 거уч가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역시 이 자리 몇 준 더 가겠구먼 음 아